티얼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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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서양 매체에서는 티얼리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다 거짓입니다. 티얼리더가 얼마나 위대한데 말입니다. 맞습니다. 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.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식을 발명했습니까? 티얼리더 누가 처음 골프를 친나 11개의 홀인원을 쳤습니까? 티얼리더 누가 난쟁이들의 왜소증을 고치기 위해 뛰어난 능력을 살 수 있습니까? 티얼리더 누가 쌍무지개 밑에서 태어나 무지개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까? 티얼리더 누가 북한에서 유니콘 둥지를 찾았습니까? 티얼리더 누가 블루 장생을 위해 처녀피를 수현했습니까? 티얼리더 이 중 가장 위대한 것 누가 당신의 눈을 보호해줍니까? 티얼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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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얼리더